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시큐리티의 황성진 이사입니다. 저는 블록체인 시큐리티,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보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블록체인의 특징,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금융기관의 개입이 없는 P2P 결제, 탈중앙화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중 지불을 방지하는 강력한 거래 조작 방지 기능이 있고 이러한 거래 기록들이 강력한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물류성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특징들을 모아가지고 한 단어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블록체인이란 제3자의 개입이 없는 탈중앙화된 공정한 보안 시스템이다. 라고 제가 한번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블록체인이 있다면 누구나 이런 공정하고 보안이 확보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제4차 산업혁명에서 이런 블록체인이 주목을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탁월한 보안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블록체인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 열쇠인가? 라고 하면 아직은 그렇지 않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블록체인도 한계가 있는데요. 블록체인은 굉장히 강력한 그런 합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비트코인 골드라든지 젠캐시의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컴퓨팅 파워를, 해시 파워를 51% 이상 점유를 당하거나 노드가 장악을 당하면 이중 지불 등의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이 실제 사용되기 위해서 가장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확장성의 문제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굉장히 느린 트랜잭션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 생활에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런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프로젝트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그래도 개발 중이고 정말 개발에 성공해서 실생활에 적용되지는 않았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코인이 약 3천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 3천여 개의 코인들이 다 각각의 유니크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고 독특한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이 3천여 개의 코인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블록체인들끼리 연결하는 인터체인 기술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들이 현재 인터체인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지금 개발 중입니다. 아직 다 완성이 돼서 적용된 프로젝트들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블록체인이 정말 매력적인 기술입니다. 보안에 탁월하고 하지만 실생활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벽이 아직은 많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탈중화된 블록체인 시스템하고 중앙화된 기존에 센트라이즈된 시스템이 서로 공존하게 되는 서로 역할을 같이 분담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일 대표적인 애가 거래소가 되겠습니다. 물론 실생활에 적용이 되려면 여러분 모두 암호화폐 지갑들을 앱이라든지 이런 형태로도 가지고 프로그램을 구동하고 이런 일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블록체인은 보안성이 뛰어난 대신에 사용성이 떨어집니다. 중앙화 시스템은 사용성이 올라가 있죠. 이런 두 시스템이 서로 같이 공존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보안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블록체인은 보안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리고 공격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공격하기 쉽고 공격을 했을 때 얻을 것이 많은 중앙화 시스템들을 해커들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아시다시피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저희 회사는 블록체인 시큐리티라는 회사인데 저희는 이런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보안을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20여 년의 사이버 보안 쪽에 컨설팅 경력이 있고요.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보안 최적화 연구실과 함께 기술 개발을 하면서 세계 최초로 하드웨어 기반의 하드월렛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안 컨설팅, 거래소 솔루션, ICO 컨설팅, 연구개발 양성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대표님은 기태현 영남이공대 사이버 보안학 겸임 교수시고요. 다수의 보안 프로젝트들을 수행을 하셨습니다. 다시 저희 회사 하는 일 중에서 한 가지 거래소 쪽으로 잠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거래소에 많은 보안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거래소 해킹 사건들을 리스팅을 해보았는데 대부분의 공격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드월렛의 탈취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고객의 암호화폐 자산을 입금을 받은 후에 거래를 일어나도록 도와주는데요. 이렇게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해커들이 하드월렛을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는 하드월렛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보안 최적화 연구실과 함께 공동연구 그리고 기술 자문을 통해서 CQO 핫월렛이라고 이름하게 된 하드웨어 기반의 핫월렛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기존의 핫월렛 시스템은 거래소에서 아무리 보안을 잘 유지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암호화폐의 프라이빗 키를 서버상으로 올려서 이체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서버만 장악을 당하게 되면 결국에는 프라이빗 키가 탈취 당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 제일 보안의 허점이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것은 CPU FPGA 기술이라는 최신 기술인데 이게 하드웨어적으로 장치를 서버에 연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프라이빗 키를 CPU FPGA 영역 안에서 이 영역은 컴퓨터의 OS가 접근을 하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그 안에서만 암호화폐의 지갑의 프라이빗 키를 동작하게 해서 해커나 내부 사용자, 내부 관리자로 하더라도 프라이빗 키에 접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암호화폐의 지갑의 프라이빗 키하고 본인 인증 도구를 이 하드웨어에서만 풀 수 있는 프라이빗 키로 풀 수 있는데 이거의 퍼블릭 키로 암호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보는 하드웨어 안에서만, FPGA 영역 안에서만 복화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암호화된 비트 스트림은 사용자 본인도 내용을 알 수가 없고요. 이 서버의 운영자도 알 수가 없고, 해커가 서버를 장악했다 하더라도 이 내용을 복화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을 복화할 때는 하드웨어 월렛 안에 있는 FPGA 칩 영역 안에서만 복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 최초의 지갑을 만들 때 심어두었던 본인 인증 도구 두 개를 비교해서 지갑이 사용이 되는 그런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관리자나 외부에서 해커가 이 서버를 전체적으로 장악을 하더라도 지갑을 꺼내갈 수 없는 그런 하드웰렛이 되겠습니다. 이 하드웰렛은 저희가 특허를 이렇게 출원을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하드웰렛을 개발하는 것을 떠나서 한 가지 더 저희는 이 하드웰렛을 적용한 거래소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BCS가 보안 쪽 솔루션이라든지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드웰렛을 적용한 거래소 그리고 여러 가지 보안 취약섬들이 보안되는 보안 솔루션들을 적용한 거래소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일 중에 보안 컨설팅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 쪽에 이렇게 파트너 쪽으로 서울대학교 영남이공대 중앙대 이런 연구팀들과 함께 마찬가지로 하드웨어 기반의 악성코드 탐지 분석 솔루션 그리고 사이버 킬체인 솔루션 등을 저희가 솔루션을 개발을 했고 보안 컨설팅을 위해서 이런 컨설팅을 하고 해당한 솔루션을 적용을 한다거나 교육을 하는 식으로 저희가 협력 컨소시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용을 해서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화 시스템이 적용되는 여러 솔루션 팀들과 함께 저희가 보안 컨설팅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파트너로 사단법인 화이트 해커 연합 하루가 있는데요. 저희가 하루하고 함께 BCS가 저희가 후원을 해서 매년 CQ인사이드라는 해킹 사이버 보안 컨퍼런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대회는 굉장히 해커들 사이에서 유명한 대회인데요. 이 대회에서 저희 한국 팀들이 계속 우승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해커 기술력이 굉장히 해킹 기술력이 대단한데 이런 해커분들하고도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제가 중앙화 시스템에 대한 보안 이야기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기존의 퍼블릭 블록체인들에 대한 공개가 다 되어 있죠. 전체적인 보안 일제 점검 계획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이트 해커 연합 하루하고 대한 블록체인 조정협회 블랙펄 BCS가 이것을 2018년 10월부터 각 프로젝트별로 보안 취약점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취약점이 있는 경우에 해당 프로젝트에 통보를 하고 컨설팅 및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끌어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이 저희가 더 보급이 잘 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여러가지 우리 활동한 내역 그리고 여러가지 정보들을 미디어적으로 이렇게 아나운승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시아경제 오늘 주최한 아시아경제와 함께 블록체인 정책이나 산업기사 그리고 ICO 정보 여러가지 블록체인 관련한 교육정보 그 다음에 보안에 대한 정보들을 미디어 활동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방송을 하고 미디어를 구축하려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에 저희가 이런 여러 파트너들과 함께 일을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 한국에서 이 블록체인 생태계 쪽에 굉장히 큰 발전을 이끌어 나아가도록 저희 블록체인 시큐리티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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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